반갑습니다. 고2 경제로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1학기 끝나고 2학기 또 내신 경제 준비하실 텐데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1학기 때 한번 시험을 중간기말 봐서 잘 본 친구 못 본 친구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경제량 과목을 알겠지만 제가 학습법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경제학습법.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경제가 총 5단원인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1, 2단원은 다 끝났고 3단원 일부 들어가고 3, 4, 5단원을 2학기에 보게 될 겁니다. 내신의 핵심은요. 제가 아니고 학교 수업입니다. 공교육. 학교의 수업이 가장 중심이고요. 학교 선생님 자료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수능 아니지만 내신으로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경제 과목에 준비한 커리들이 있습니다. 경제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개념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거의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준비가 덜 돼 있고 잘 과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친구도 있으니까 얘기 드리자면 이거 이해를 해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과목들이 있거든. 사탐에도. 경제 과목이 내용을 아는데 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내용을 물어보지 않네. 해석을 해야 되네. 자료를 분석해야 되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풀면서 아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거까지 되는 것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개념하고 동일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서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를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하면은요. 우리 학교는 좀 기초 중심으로 중간 기말이 나와요.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우리 학교는 그런 것보다는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 자료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라고 해서 기초 중심으로 나오는 학교와 그 다음에 교과 중심으로 나오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기초 중심은 아무래도 이 기출이라는 게 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 수능 학생들처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후 그 다음에 자료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부분 인사이트 핵심 기출 제가 이 세 강좌를 추천하는데 옆에 뭐냐면은 전체 강좌 수에요. 강좌 수. 근데 여러분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공부가 꾸준히 잘 돼 있고 1학기 때 자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강하시면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부터 절반 정도 버려지면 한 13강 정도가 되겠고요. 50분짜리 13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법론을 조금 설명하는 아주 짧은 강의에요. 강의.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용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5강인데 사실은 한 3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분량의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니까 문제풀 때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1강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2학기 중간고사가 GDP 이후 부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3달원부터가 되겠죠. 한 절반 정도가 지난 12강고 이 정도부터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강좌가 많지는 않아.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과 기출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론도 잠깐 늘 얘기합니다. 교재? 부담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다 PPT 쏴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거나 조금 더 학습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내 교재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시고 활용하시라고 패스가 있으면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기출 문제 음만한 거 다 푸실 수 있습니다.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요. 또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과 중심으로 가는 학교는 리드인보다는 리드인은 현장에서 촬영된 수능 버전의 강좌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약간씩 원리를 더 설명한다고 하면 얘는 정말 완자라고 하는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자습서거든. 완자 교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고고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교과적이고 서술된 긴 글들이 좀 많고요. 이해 중심이긴 한데 또 원리를 설명하지는 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리드인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이런 개념들이 교과에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완자 개념은 조금 더 짧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이후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 7강 정도 될 거고요. 1학기 이후부터. 1학기 때 공부를 거의 안 했다. 나는 수요 공급 정도는 봐야겠다 하면 조금 더 강좌가 길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완자 강의가 개념만 있는 줄 아는데 완자의 문제풀이가 같이 있거든. 그걸 내가 둘을 나눴다고. 둘을 나눴어.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둘 다 짧은 강좌니까요. 얘도 완자 문제풀이. 이 개념 강좌 듣고 문자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좀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기출문제보다 조금씩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방법 아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나는 친구들 나는 더 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핵심 기출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늘상 물어보는 거라서 완자를 볼까요? 아니면 리드인 강좌를 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학교가 교과 중심이냐 아니면 수염 나올 때 기출 중심으로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학교 내신 정말 엉덩이와 성실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자료 해석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면 내신은 그 시기에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그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냐를 평가하는 그런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잘 보려고 하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보다 암기할 것은 없고 이해 중심이기 때문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때 강좌 하나 틀어놓고 또 들어보고 이거 막 외울 게 아니라니까 외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강좌 50분 들으면 그래? 그래? 이해 좀 되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해가 안 가면 Q&A 질문 한두 개 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또 풀어보시고 즐기세요. 즐겨.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 좀 붙이면 경제 과목은 시험 볼 때 다른 것처럼 머리 아프게 하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조금 한번 복습하고 학교 자료 좀 보고 문제 몇 문제 풀고 그러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 경제 과목을 알면은 뉴스도 더 잘 보이고 또 국어 지문에 나오는 조금 글들도 정보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 하니까 좀 즐겁게 내신이지만 좀 즐겁게 교양 과목 같이 공부를 여름방학에 해 두시면 수능이 아니라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내신 강좌를 보시면은 조금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기존에 촬영한 강좌라서 지금은 제가 몸이 더 불어서 몸이 더 불어서 학생들이 이거 과장 광고 아니냐 며칠 전에 수강후기에 올라왔는데 다시 프로필 촬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70kg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kg라 고고 감안하시고 강좌를 열고 놀라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셔서 2학기 내신경제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경제감사 우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